저 내일 떠나요.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. 떠나기로 어딜 떠나. 몇 년 여기저기 외국 다니면서 공부 다 하고 쉬고 싶어요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. 회사는 어떡하고. 회사에는 사표 냈어요. 아니 아니 얼마나 여행을 할 건데 사표까지 내.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몇 년이 걸릴지. 나 짐 싸야 돼서 올라갈게. 어머 쟤 미쳤나 봐. 미쳤나 봐 진짜. 어머니 데리고 뭐 어떡해요?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건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. 어머 이거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. 내가 제게라면 반대 안 했어도 우리 데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. 아니 내가 둘이 저렇게 좋아서 죽고 못쓰는데 왜 반대를 했는가 몰라. 어머니 데리고 평생 오래 미뤄. 집 밖에서 떠돌아다니면 어떡하지? 어머니 데리고 어머니 데리고.. 어디까지 털 audit는데... 어머니... 어머니... 어떡하지? 어떡해요? 감사합니다.